안녕하세요 여러분. 다토키의 머신면입니다. 주말인데 어떻게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 되시고 있는지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쉽고 간단하게 원캠에서 터밀 작업을 하는 모든 과정, 여러 단계에 의해서 오늘 소개 올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모델을 만들 건데요. 지금 현재 이 도면이 보이죠. 이 도면을 가지고 회전시켜서 모델을 생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면 기본 솔리드라는 게 있고요. 이 기본 솔리드에서 우리는 회전 명령을 이용해서 원통 제품의 모델을 생성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저는 모델을 만들 때 색상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좌측에는 도면 색상, 우측에는 모델 색상. 저는 모델 색상을 만들 건데요. 제가 좋아하는 색상, 녹색에 약간 푸른색이 있는 색상으로 생성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작업은 회전 서피스 명령을 이용해서 해당 축을 정리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이 X축이고 Y축이죠. 우리는 X축을 기준으로 이 모델을 회전할 거니까 X축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 누르신 다음에 원캠은 친절하게 밑에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설명이 나오죠. 이거 보시면서 따라 하셔도 됩니다. 원캠은 매뉴얼이 필요 없어요. 아무데나 일단 먼저 스타트, 시작점을 찍고요. 방향을 원하시는 방향을 주시고요. 따라가거나 또는 꽁무니를 눌러주시거나 또는 F3번을 누르시면 모델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창 그냥 더 이상 만들 게 없으니까 닫기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모델을 보시면 원하는 색상으로 모델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네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회전이라는 명령을 가지고 선반 제품을 만들어 보았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이걸 잘라서 단면된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럼 좌측 하단에 여기에 잘라보기라는 게 있어요. 그죠? 얘를 딱 누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단면도가 보여지죠. 그리고 원하는 양만큼 조절을 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답니다. 근데 방향을 여기서 보는 게 아니라 반대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평면에서 평면을 이동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평면을 이동하신 다음에 그 평면을 기준으로 또 다시 잘라보기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제가 이걸 끌어다가 위에다 올려놓고요. 여기서 양을 이렇게 조절하거나 또는 여기서 수치를 입력해서 정확하게 50mm 그죠? 부관에다가 정확하게 놓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절단된 부분에 대한 축출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얘를 색상 또는 디스플레이를 바꾸고 싶다면 여기서 투명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는 프레임만 볼 수도 있답니다. 자 공유를 볼 수도 있고요. 자 유리 모양으로 안에 내부만 이렇게 정확하게 선택할 수도 있고요. 자 표준으로 해놓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부분에 색상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홈에 가셔가지고 여기서 색상 바꾸기라는 거에서 전체 솔리드 모델을 바꿀 때는 이걸로 내가 이걸 전체를 그냥 녹색으로 바꾸고 싶어. 이렇게 하면 되시고요. 내가 어떤 특정한 부분만 이 부분만 색상을 바꾸고 싶어. 그러면 서피스 색상 넣기에서 원하는 색을 이렇게 선택해 준 다음에 그 서피스를 면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반 모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구멍을 뚫는 모델링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구멍 뚫는 거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